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선거 방송은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이번에 국힘당 후보로 지원했다가 경선 자체도 이렇게 참여할 수 없도록 참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세상이 정의가 강자의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민경욱 씨를 그냥 경선 탈락시킨 걸 보게 되면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정치검사인 겁니다. 선거부정을 깔아뭉기는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정치검사 출신의 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검사 출신들에게 항상 남다른 공정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검사들에 의해서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고 대한민국 이런 판사들 가운데 최고봉에서는 대법관들에게 어떤 종류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간예우가 일상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공정의 공정이 없고 민주의 민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민경욱 처리권은 개인적인 민경욱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공당 특정 정당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무슨 무슨 고대 명예고수 뭐 관계없이 그냥 다 그냥 사꾸라들인 겁니다. 그냥 뭡니까 우리 편을 그냥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공천과정도 다 주물어 끓이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도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할 수가 없겠죠. 말할 게 없으니까.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1등이었으니까 압도적인 1등을 잘라버릴 때는 변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1등을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을 잘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가 공정함이라는 게 없는 거죠. 나라의 정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의 이런 미덕이라는 게 없고 나라의 훌륭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이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익이 되면 정의고 이익이 되면 선의고 그냥 이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공적인 여러분들 그런 이익이 크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총 들고 싸우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헌법적 책무로서 의사정원 2천명을 여러분 늘려야 된다. 그때 뜬금없이 나오는 겁니다. 저 양반이 왜 지금 선거 앞주고 한참 중요할 때 의사정원 2천명을 가지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선거 전에 또 한 건 하려고 하다가 그냥 좀 제대로 일이 안 풀린 거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의원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적인 정당 같으면 이를 이렇게 처리해서 안 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 이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제기한 2위 신청에 대해서는 즉각 그 처리 결과를 발표했던 거랑 달리 3일이 지나도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겠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등 했는데 잘랐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기가 그것도 조작하면 되겠죠. 전체가 다 조작인 겁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어느 게 하나 여러분들 조작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는 후보 결정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상대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 것이 제1원칙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소위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과정은 투명하고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연수궐 경승주자 선정에서 보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줄곧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다투는 후보가 탈락하고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3사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수 여론조사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본 후보를 공천에 제외시킨다면 민경욱 후보가 인천광역시 연설에 가더라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밑에 쪼무레기들이 가 가지고 100% 이름들 낙선이죠. 그래도 인간이라는 것이 내 편 내 사람 내 후배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뭡니까 그냥 코앞의 이익 때문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참새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폼 잡고 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딱 40일 남은 겁니다. 뭐 폴짝폴짝 뛰고 그렇게 하지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냥 40일 남은 겁니다. 40일 제 이야기가 악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진짜 충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선거해 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야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얼굴 한 번 보라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친문 없이도 얼마나 선거 이길 수 있다는가 선거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 어떻게 이깁니까 열 번 선거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선거 어떻게 이기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입 다무는 겁니다. 국힘은 그냥 곡소리가 나도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하더라도 그냥 뭐죠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러니 이 윤 민경욱 후보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이 뭐 이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 같은 공천관리비원회가 거듭된 본 후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척동자가 비웃을 일입니다. 부정의한 일을 했으니까 부정직한 일을 했으니까 옳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옳지 못한 일을 누가 한 겁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공정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전체가 다 거짓말하면 거짓말 이런 쟁이들이 모여서 국민당에 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 주면 표도 다 도덕질 당할 건데 표 주면 표 다 도덕질 당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압도적 1등을 제외시키는 이른바 입틀막 공천이라고 하는 국힘당을 조롱했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나라가 좀 반듯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통령 말씀도 권위가 생기고 대통령에 대한 신의도 생길 건데 선거부정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여러분 대통령을 보고 무슨 신의가 생기겠습니까 무슨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나오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공천을 보고 민경욱과 이런 이런 모가지를 쳐낸 걸 보고 무슨 이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무슨 사람이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큰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큰 일은 그냥 40일이면 다 곡소리가 날 겁니다. 보세요. 이재명 여러분 당대표 얼굴 보기 바랍니다. 친문들 다 모가지 날리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예 화끈하게 날립니까 너희들 없어도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것이 그냥 대부분은 참시하고 비슷하죠. 자기 머리 위에 여러분들 독수리나 메가 여러분들 그냥 노리고 있더라도 그냥 눈앞에 여러분들 먹이 쫓기 바쁜 참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들 사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참시인 겁니다. 참새들. 이렇게 하니까 이 깜깜이 결정이 비상대책위원장의 고교동문 후보를 미는 것인지 혹은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 후보를 낙점하기 위한 밀실공천의 결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를 밀어야 되니까 민경욱 의원을 그냥 내친 거겠죠.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팀은 좋은 결실 못 거둘 겁니다. 그런 악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내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총선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4.15 총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지 공천 난장 이재명이 믿는 구석은 선거 부정이 틀림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정신이고 상징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방탄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이재명 정신이야말로 바로 민주당의 시대정신이란 것입니다. 이재명이 예전에 열빈을 토하며 떠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연설을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했습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친문혁심 임종석은 오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적이 되질 않는다고 말하며 공천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가 선거를 이긴다는 겁니다. 임종석 씨도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난 10번처럼 선거에서 586들이 어떻게 선거를 만졌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납득이 가지 않기로는 뭐가 납득이 안 가. 나도 이해가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친문들이 일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내 눈에도 보이는데 임종석 씨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안 보이겠습니까. 해보는 소리겠지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불만이 있어가 까발리길 수가 없다 이야기죠. 왜 우리가 다 한 집안 식구인지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의원입니까. 이름도 정도원의 의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겁니다. 정도원의 의원. 돌아가신 정도원의 의원. 여러분들 나는 너희들이 사전투표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이런 이야기도 4.1월 총선이라면 사전투표 끝났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범죄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지더라도 뭐 찍소리 못할 거랑 아는 거죠. 여당도 못하고 야당 내에 다른 사람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를 아예 안 할 생각이 몰라도. 그렇게 이름도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직설주를 하시지 뭐 아마도 이재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은 100%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사전투표를 조작했는데 본인이 24만 7,077표를 왜 졌는지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지만. 총선에 치면 이재명 방탄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그건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을 만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 긴가민가하고 일부 국민들은 그래도 공 박사님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지만 쓸데없는 이야기 치워라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을 살려야 되는가. 이재명을 살리는 것은 지상의 목포인 겁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친문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면 당연히 친문을 몇 명 심었겠죠. 그런데 그거 필요 그거 안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건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이재명이 이토록 지탄받는 공천학사를 마음 놓고 자행하는 것은 그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우익들은 물렁물렁하죠. 야무지지가 못하고. 그런데 물렁물렁하고 야무지지 못하면 그냥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지혜지 않습니까. 물렁물렁하고 야무지지 못하면 오지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여러분들 뭐 당신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물렁물렁하고 야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허우대가 멀쩡한 모습을 띄지만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껏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하다 이번에 또 이제 일이 잘 꼬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완벽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든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표를 어느 당에 찍든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조작하면 얼마나 숫자를 바꿀 때 뭘 걱정하겠습니까. 항교안 전 총리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국민 앞에서 이렇게 오만 방자한 형태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가 정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나도 뭡니까 싼 겁니다. 싼.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냥 머리를 가지고 뭡니까. 찬물을 끼얹을 거냐. 정신 차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야에이치님이 자료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용 롤용지 롤용지 그런 경기도 여러분들 주문량을 기반을 해가지고 오근호 클린선거신민행동회 대표께서 1813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선의 11.2%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추계한 것이 바로 위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을 넘어서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넘어서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황이 다 하나씩 드러나고 그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더라도 눈앞에 이게 어두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망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현직 정치인이고 또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안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러나 다 안 알고 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인천시당을 방문했을 때 선거 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일체의 입을 다물었으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도권인데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를 박아서 찍어내버리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울 지역구는 포기합니까 애초에 경턴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텐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이름 대패할 겁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아주 대패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할 겁니다. 국민이 누구를 찍든가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히 코를 그냥 눌러놓겠죠. 윤 대통령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겠죠. 그 정도 수준까지 할 걸로 봅니다. 한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그렇다면 찬물을 깨어낸 줄은 없습니까? 몸담고 있는 당에. 서울 서남부 지역 판세를 좌우하는 곳인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 배제만 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뜻한 착각을 하고 컷오프 돼야 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이니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함께 다 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찌게 되면 그냥 윤 대통령 책임이 뭐죠? 한 뭐죠? 70% 정도 되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30% 되는 거죠.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지기로. 오늘 보시게 되면 나아가 위성정당 대표도 이름 모를 당뇨를 임명해서 한 사람이 두 당 대표를 겸직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tk 지역이야 뭐 맡아놓은 당상이지만 다른 지역도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마추어들이 무감흥 무쇄신 무치무양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정치판에 한 30년 여러분들 지냈습니까? 헌할 거 아닙니까? 어이 저거 싹수가 노랗구나. 그렇지만 그거를 나무라는 것은 또 윤 대통령하고 척을 쥐는 거니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이 토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야기한 것은 홍준표 시장을 당연히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이나 감각을 제가 사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 발신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 진중근 유시민은 진성 좌파 출신이라도 토동을 해보면 당당한 점에 있어록 견해가 달라도 말이 통할 수 있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칙이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해서 우파 행시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편에 왔더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고 하니까 하태경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언젠가 또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한 세상 살면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 만년에 자식들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 앞 집사는 모습을 들어보니 참 딱하게 보입니다. 아마 이 양반이 하태경 씨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탈당하여 바른 정당에 있으면서 문재인의 위장평화 정책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나보고 당 해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욕설하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외에는 없는 거죠. 박근혜를 현혹하고 한교안을 현혹해서 부산에 강남 같은 곳에 삼성까지 했으면 그만됐지 또다시 더해볼 생각으로 서울까지 가서 서울 시민들조차 현혹하기로 드는가요? 그러고는 이제 와서 나보고 보수 간별사로 폄하하는가요? 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위장자파 위장우파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같은 베네이스토 카멜론 같은 행동과 만행을 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계 대출되어야 됩니다. 위장자파 위장우파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한쪽은 여러분들 모두 부정선거 저지르고 한쪽은 부정선거 은폐하고 예당 야당 다 그게 고겁니다. 다 한통속이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여러분 선거를 이뤄는데 열 번이나 조작하고 한쪽은 뭡니까? 뻔히 알면서 그걸 다 덮고 그리고 입으로는 정의 공정 상식 온갖 좋은 여름 단어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무슨 건의가 쓰고 무슨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 놈이 그 놈이 날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여러분 벌 받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죄가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다 치르겠습니까? 오죽 물려줄 게 없어요. 이런 자식들한테 선거사기 공화국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선거사기 치는 사람이나 선거사기 은폐한 사람이나 한 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이름 나가지고 자식들 세대에 물려줄 것이 별로 없더라도 그래도 그 이놈들은 뭡니까? 선거사기의 제도화, 선거사기의 고착화, 선거사기의 토착화를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대만하고 격차가 훨씬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나라가 뭘 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일어서겠습니까? 딱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 나왔으니까 이번에 롤용지 주문 가지고 18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응할 것으로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오근호 대표께서 보시게 되면 그럼 이번에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 투자가 몇 표를 넣는 겁니까? 2.5배가 늘은 겁니다. 대선에서는 2.2배가 늘었고 총선에서는 1.3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늘린 겁니까? 표를 쑤셔나가지고 표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 거잖아요. 사전투표 자수를 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2.59배까지 늘은 늘리는 겁니다. 656만 명에서 1309만 명까지 늘은 늘리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줄이고 당일 투표를 줄이고 사전투표 자수를 왜 늘립니까? 심심해서 늘은 늘리는 겁니까? 지겨워서 늘리는 겁니까? 재미삼아서 늘리는 겁니까? 나라의 여러분들 거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1,813만 명이 사전투표에 응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약 41%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2%가 26%가 되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41.12%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편안하게 보시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천갑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2024년 총선의 어마어마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고 내용은 내일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과 2022년, 2022년이 아니고 2020년 총선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심혈기로 해서 제야 전문가가처럼 작성해 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천갑입니다. 아마 부천갑이 설문의원인가 한번 보시죠. 아니네요. 김경협의원이 나오는데 부천을이 설문의원입니다. 이 보시죠.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익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의 평균값이 0.31% 채널당의 1.38%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차범위 0에서 3% 이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조작 안 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2020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의 차익값 크기입니다. 거의 1%, 4%, 2% 수준입니다. 조작을 안 해가지고. 더 함께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사전투표 득표율 32%, 당일투표 득표율 35%,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2%,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투표 득표율 41%,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2%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6년 총선 부천갑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협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뜨려진 겁니다. 정직한 선거를 한 겁니다. 정직한 선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작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정직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사전투표율 10.40%, 당일투표 득표율 42.10%, 전혀 문제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총선, 4.15 총선입니다. 손을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심곡동에서 김경협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 차이값이, 부천동에 플러스 8%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수치로 보게 되면 김경협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65%, 당일투표 득표율 55%,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9%입니다. 큰 값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김경협 후보한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 엄재 후보,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정직한 선거가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과 그 다음에 총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천값이 완전히 손을 댄 겁니다. 전국의 대부분을 손을 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가지고 아,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천값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걸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질문은 뭔가 아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보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여러분들 부정선거 실태가 밝혀지는데 제야 전문가가 혁척한 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4.15 총선 후보별 득표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분석 결과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세 사람당 진짜 투표지 세 사람당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표를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세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어 줬고 부천갑에서 6153표를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런 데 투입한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위조투표지를 몇 표를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추었겠죠. 그건 내가 눈으로 본 거 없습니다. 중앙선관리 자료는 눈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가 사전투표장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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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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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세 사람이 받을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추척건대는 가짜 투표지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일단 총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부천갑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24,612표라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18,459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럼 얼마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 줬는가? 내가 6,153표를 쑤셔 넣어 준 겁니다. 6,153표가 24,612표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개를 가짜하고 진짜를 합치게 되면 4분의 4가 되는 겁니다. 3명마다, 3표마다, 진짜 3표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 6,153표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국민들이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6,153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밑에서 보게 되면 관외 투표도 3표당 한 장씩을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지도 진짜 3표당 가짜 한 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외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는 관외는 2,673표를 집어넣고 관외는 3,48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합쳐가지고 6,153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거가 진짜 투표지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25%씩 차지하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 관외 8,019표 가운데 2,673표가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1,440표 가운데 3,480표가 4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6,1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그대로 나오는 규칙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역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 보니까 3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규칙을 만들어서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몇 퍼센트를 뻥튀게 해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냈느냐. 여기 나오네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4.46% 부풀렸고 유령사전투표자수를 6,153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45표입니다. 4.15 총선 부천갑에 사전투표소를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3.53%입니다. 내가 얼마를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17.98%를 뻥튀게 한 겁니다. 여기에 4.45%를 올린 겁니다. 4.45%를 부풀리고 6,153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율을 플러스 7.55%, 유령사전투표자수를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의 역대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는 2020년 총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작했는지 사전투표일 양일간 어떻게 조작했는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 다 밝혀진 겁니다. 어떤 놈이 했는지만 못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작한 규칙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드린 이 내용은 제야전문가이름 시간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전투표율 4.46% 부풀리기 유령 사전투표자수 6153평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의 사전투표자장의 핵심은 바로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를 가지고 장난을 채운 겁니다. 이 짓을 열 번 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 부청장 보궐선거까지 그리고 가장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윤 대통령이 2년을 최압둔 2023년 10월 11일 강서 부청장 보궐선거였고 그다음에 금메달 은메달은 2020년도 4.15 총선이었고 동메달은 2018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였고 메달 2개는 문재인 정권에서 메달 1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지만 대단히 소중한 것이 그대로 뭡니까 이것이 2021년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4년간 이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자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루는 겁니다. 사례를.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은 부천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어를. 진짜 대담한 작업입니다. 부천어를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은 정직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선거가 정직하게 되면 차익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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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평균값이 0.7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한 선거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체누리당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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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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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거입니다. 체누리당의 차익값이 평균값이 0.31인 겁니다.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직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2016년 부천을 선거한 정직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6년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던 것은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 강원도, 속초, 춘천, 강원도 전 지역이 대부분 다 조작을 했죠. 그런데 부천을은 아주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자연수, 난수, 만들어지지 않은 숫자일 때 보이는 차익값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선거를 대부분 다 변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했구나 조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년 후인 2020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6년 총선, 2016년 총선 계속입니다. 이게 숫자가 아주 작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차익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은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총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서른 후보도 마찬가지고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깨끗한 선거가 바로 이런 선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2020년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중동 서른 차익값 플러스 12%, 신중동 플러스 13%, 상동 플러스 12%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를 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뭡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핵심 부정선거 세력들이 날고 뛰는 이런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숫자를 만지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남는 것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종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설훈 사전투표 득표율 65%, 당일투표 득표율 55%,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플러스 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표를 밀어준 겁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9%인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셔야 될 것은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당일투표 평균값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전투표만 예외적인 겁니다. 대수의 법칙인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종득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깬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대통령도 과학을 깔아뭉개고 국힘당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이번 여러분들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70%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30%는 한동은 비상대책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장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폼 잡고 펄쩍펄쩍펄쩍 뛰고 다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밝혀질 걸 가지고 그렇게 모두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익값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왼쪽이 조작한 상태고 조작한 상태에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옵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이거는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10% 오른쪽은 뭡니까 조작을 수정해놓으니까 거의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 다수 12,388표를 투입한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장을 찾은 투표자 3명당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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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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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소가 선관위 발표가 49,551표였는데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를 추구해보니까 37,163표가 나오고 결국은 12,38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49,551표를 발표한 겁니다. 4분의 1이 사기를 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에 3,286표를 대해주고 관내 사전투표에 9,102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럼 진짜에 비해가지고 몇 표를 쑤셔넣었냐 25%를 쑤셔넣은 겁니다. 진짜에 비해가지고 몇 표를 쑤셔넣었냐 25%를 쑤셔넣은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관내, 관외 모두. 그럼 이걸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오네요. 부천을 사전투표를 5.63%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여기에 신중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중동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12,388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 서론의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조작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다 신중동 사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5.63%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균으로 17.12%였는데 선관위가 22.75%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63%를 부풀리게 해 가지고 12,38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세 장당 한 장씩 진짜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부천을이 좀 많이 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비교하면 되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플러스 7.55%를 부풀렸고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투입했습니까. 투입하는 방법은 두 장당 한 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분의 2 진짜 3분의 1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냥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러면 선거대위가 발표되면 분석하게 되면 얼마가 이러면 돼. 이번에는 또 얼마를 조작했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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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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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또 발표하겠죠. 어리석은 백성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 못하면 개수할 수 없으면 그럼 계속 당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방법을 그렇게 제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불구하고 국회의원당 꿈도 안 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야단법소를 지는 겁니다. 바보 천체들인 거죠.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냥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 이게. 제가 예상하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은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7.5% 이상이 안 되겠냐.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그때는 12,000표를 집어넣었지만 37,771표니까 7.55%이름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렇게 배울 수가 없으면 그러면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과학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항상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를 내다볼 때 항상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겁니다. 최소한 4월 10일 총선에선 사전투표율을 7.5% 이상 정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완전히 이번에 뒤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으로 329만 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뭐 정리 한번 하고 하고 그다음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닥치고 주장을 안 합니다. 닥치고 주장을 하지 않고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우기질 않습니다. 과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일어난 상황을 진단할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항상 관심 있게 분석을 하죠.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과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아니지만 현재를 진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처럼 국민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분들 선거를 분석도 하고 현재를 진단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죠. 4월 10일 총선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쏟아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얼만지 합리적 추론이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과학의 위대함과 과학이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것은 이론과 실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가끔 감탄하는데 협곡이라든지 높은 산에 그 긴 여름 다리를 만드는 과학자들 토목과학자들의 토목기술자들에게 참 갱외감을 여러분 금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장소의 긴 그런 장대교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본인들이 과거에 지어본 경험하고 이론과 실정을 바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선거라고 해서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과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4월 10일 총선을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 지형도를 여러분들 결정하고 국민들의 삶을 여러분들 바꿀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 이론 공직선거는 지난 여러분들 10번 공직선거에서 예외 없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 조작은 특정 정당의 몰표를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은 전산조작이라는 디지털 조작 그리고 실물 위조투표 투입이라는 아날로그 조작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아무도 실제로 사전투표장이 몇 명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적시 삭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 절대로 사회시민단체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완벽하게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모르게 국민들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 투입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는 모두 다 비약적이고 급속한 속도로 당일투표율에 배워가지고 사전투표율에 어마어마하게 급속히 성장해 온 겁니다. 에그시를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이고 2020년 총선입니다. 붉은색이 2026년 총선의 서울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80%였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20%였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당일투표 60% 사전투표 40% 이러면 끌어올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유령 사전투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선은 더 심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80대 20을 50대 여러분들 40 뭐 한 8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24년 또 예상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각자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요리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전하는 겁니다. 전국 자원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48% 사전투표율이 51%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다행히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왔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표를 훔쳤는지가 다 알려진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미지의 과제는 어떤 놈이 했는지만 이런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라 아니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카운팅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손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현장에서 표를 교부받는 사전투표자수가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받아줄 수 않을 겁니다. 지금 벌써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도 그냥 시지부지하게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국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힘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에서. 10번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베테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패배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70% 한동훈 비대왕위에 대한 70% 여러분들 책임져야 될 겁니다. 박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무속인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제 이야기는 그냥 과학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조작해온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치도 여러분들은 뭘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 갈리비안회가 당당하게 발표한 후보와 같은 득표수를 가지고 모든 사실을 다 밝혀낸 겁니다. 가장 큰 공은 제이아 전문가고 그다음 두 번째 공은 제이아 h님이고 세 번째 공은 장영우 대표가 이런 큰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 제이아 k님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다 집대선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선거 사기의 전무가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전무도 밝혔고 대안도 다 제시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해야 되고 사전 등록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자 중 투표도 단위에서 다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역사와 민족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옥 같은 그런 어둠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항상 이변이 있으니까 마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는 도저히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240만 표 표를 쓰셨는데 어떻게 당선됩니까?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승리했는지를 이재명 당대표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억울하게는 패배했는지를 그러니까 이번에 다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 다 죽어라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이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이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긴 놈이 이긴다는 그런 옛말처럼 낙담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긴 하다 보면 돌련이 여러분 역사에 예배적인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실옥 같은 여러분 어둠이 온 주위를 다 이렇게 덮치고 있지만 악이 계속해서 성공했으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 제가 믿고 따르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불법과 부정의가 판치는 나라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 나라를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전복하고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파괴상대로 몰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들을 다 잘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은 단톡방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임명했는데 다들 자기 이익을 그냥 혈안처럼 여러분들 그냥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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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